오늘 이 글에서는 손톱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및 손톱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손톱에 자국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손톱이 더 두꺼워지고 손톱 표면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손톱은 결국 부러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아프다.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많이 나온다. 하지만 100% 천연 성분도 있으며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 잘 살펴보자. 손톱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 진피 생물, 휴모, 곰팡이 진균 같은 곰팡이 생물이 과도하게 성장하면 손톱 곰팡이가 된다. 손, 발에 나타나며 감염되기 쉬운 조건에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하지만 보통 노인들에게만 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손톱이 건조해지고 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곰팡이가 생기기 더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손톱 곰팡이가 생길 위험을 증. 가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혈액순환이 안되는 건 면역력이 약해진 것. 수영장이, 나 헬스장, 샤워실 같이 스키가 많은 공공장소 잘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은 것. 땀이 너무 많이 난 것. 당뇨병 손톱 모양이 비정상적인 것. 피부 손상, 상처, 합성 소재 양. 말 손톱 곰팡이가 생겼는지를 어떻게 알까? 손톱 곰팡이는 보통 발에 생긴다. 특정 신발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도 생길 수 있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손톱이 두꺼워짐, 손톱 색깔이 변함 손톱이 쉽게 부서지고 벗겨지며 불규칙하게 자란 손톱에 이상한 렘, 새가 남 손톱이 깨지거나 균열이 생긴 손톱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팁 손톱 곰팡이로 인해 손톱이 약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손톱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재료가 있다. 또 항균성 화합물은 미생물을 제거해 곰팡이가 더 번식하지 않도록 해준다. 1. 애플사이다 식초 여러가지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재료가 애플사이다 식초이다. 유기사는 곰팡이가 번식하는 환경을 바꿔 손톱 표면이 더는 손상되지 않게 한다. 활용 방법 애플사이다 식초를 화장솜에 적셔 곰팡이가 생긴 손톱에 올려둔다. 붕대를 감고 이 상태로 하룻밤 잔다.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2. 에센셜 티트리 오일 항균 및 항진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티트리 오일은 손발톱에 생긴 균을 제거하는데 도효과적이다. 티트리 오일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만큼 효과적이다. 며칠만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긴 손톱이 한결 좋아질 것이다. 활용 방법 곰팡이가 생긴 손톱에 티트리 오일이 3방울을 떨어뜨리고 문질러 완전히 흡수시킨다. 감염된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루에 두 번 반복한다. 3. 마늘 감염된 손톱에 마늘을 사용해도 효과적이다. 마늘 성분은 누렇게 생긴 자국을 제거해준다. 건강한 손톱으로 회복시켜줄 것이다. 활용 방법 생마늘 몇 쪽에 빠 곰팡이가 생긴 손톱에 올린다. 붕대를 감고 45분간 그대로 있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매일 반복한다. 4. 레몬즙 레몬즙에 함유된 영양분과 산성분은 손톱이 곰팡이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손톱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활용 방법 신선한 레몬즙을 곰팡이가 생긴 손톱에 바른다. 손톱에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다.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두 번 반복한다. 5. 오레가노 오일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추출물에는 진균을 제거해주는 항균성 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활용 방법 손톱에 오레가노 오일 3방울을 떨어뜨린다. 손톱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 않다. 마르도록 그대로 둔다. 하루에 이외 반복한다. 손톱이 누렇게 변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곰팡이로 인한 증상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면 손톱 곰팡이를 제거하는데도 우미되는 팁을 활용해보자.